또 이제 딱딱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인문학자 분이 시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번에 류 시내에서 나오는 그런 길에 관한 내용을 한동훈 장관이 인용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롭게 느꼈지 않습니까 이제 이동규 교수님 말씀이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누구도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가 없다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살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기중한 겁니다 하나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걸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는 자연 적으로 포기가 되는 거죠 삶은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겁니다 누구도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다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 루시는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다 라고 썼고 그 길에는 플랭크 시네트라의 마이웨이도 있고 오래된 흑백 영화 길도 있다 특히 삶의 벼랑 끝에 몰린 플로스트에게 퓰리처 상을 안개다 준 시 가지 않은 길에 마지막 장은 늘 서늘한 위로를 준다 길이란 결국 자신이 선택한 대로 만들어지고 대로가 있으면 막다른 골목도 있고 돌이켜보면 순조롭고 무난한 인생보다도 치열하고도 바람만장한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보람있는 과정이었음을 느낀다 길 참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죠 길이라는 것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겨울이 길입니다 길을 가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길을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그렇게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여러분들 인생을 여정 여행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행길이라는 것은 곧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타인이 만들어준 길이 아니고 자신이 선택하는 길 이고 어차피 길을 걸어야 되면 장년 기든 청년 기든 소년 기든 노년 기든 간에 자신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담대하게 치열하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난 것이고 다음에 갈 때도 뭡니까 남하고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철하는 사람들이면 집사람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50년 전 여러분들 같이 여행을 하다가 갈 때는 또 이러면 다 각자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길이 나만의 길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저마다 이 길을 저마다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저마다 이 길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 사연들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진지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겨울 가을 그리고 여름 봄이 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한동훈 장관이 퇴임사에서 루시네 이름들 길을 이름들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은 참 너무나 멋졌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참 이제 길에 가는 그런 걸 이렇게 하면 가장 여러분 인상적인 것이 플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오늘 주말에 한번 함께 여러분들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저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 다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길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를 선택하여 여러분들 함께 40년 50년을 가고 자식을 낳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만나서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 길인 거죠 여행인 거예요 여행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게 되면 그 두 길 가운데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타인들의 이름들 너무나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혼자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친김에 그래가는 명언을 몇 개 더 찾아보니까 follow your path and let the people talk 당신 스스로 길을 가라야 그리고 다른 이들이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냥 말하도록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니까 remember when life's path is steep to keep your mind even 삶의 길은 가파르고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만은 평탄함을 유지하라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가라는 이야기죠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긴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기하는 것은 다는 거지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못하는 거죠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런 삶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란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죠 정체되지 않고 요즘에는 참 그래도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여행을 다룬 그런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는 세계를 다룬 그런 영상물들이 참 많죠 호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늘 성장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삶이 그냥 여행이지 않습니까 길과 아코모데이션이라는 것은 쉼터라고 표현했네요 길과 쉼터가 머무는 곳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런 여행과 같다 라이프 이즈 존이라는 표현이 참 멋지네요 자 여러분 그 여행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하루라는 단위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또 내일 저는 어김없이 5시 50분에 여러분들 이게 재미있지 않으면 매일 세상에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좀 의무감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방송처럼 재미난 게 어디 있냐 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김없이 내일도 내일도 일요일이지만 아침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제가 한 일 가운데 여러 일 가운데 좀 마무리하는 작업이 바로 이 지금 선거부장을 글로 정리한 글로 5군의 책으로 정리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병호 tv에서 이제 소개하는 이 책은 정말 여러분 잘 썼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마 이 김동주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책은 다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본인 일생에서 본인 일생에서 또 항상 여러분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역동조를 쓸 수 있는 데가 그 시 항상 시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동주 교수의 대표작이지만 이보다 더 한 책은 나오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항상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5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가 길이고 또 삶이 길이니까 이왕여름 길을 걷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진지하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